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패션 세계 유일 패션 프레스트 김홍기 오늘은 뭡니까? 패션에서 중요성 같은 거 결국 매출이에요. 2022년부터 올해 상하반기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미우미우라고 하는 프라다의 동생 아니야? 네, 그렇죠. 요즘 사실 프라다 그룹을 미우미우가 먹여살리고 있다. 지금 한 3주 7천억 정도 되거든요, 매출이. 그런데 미우미우는 작년 대비 몇 프로 성장? 93% 성장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 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요. 젊은 브랜드로 발랄하고 경쾌하네. 어린애들이 힘든 거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NG세대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하죠. 사실은 진짜 떼돈 번 거는 딱 두 벌 때문에 그래요. 울트라미니 스커트를 만들었고 완전히 짧아요. 발레코어라고 해서 발레리나들 옷을 발레코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발레리나 옷을 뭘 말하는 거야? 스커트 있잖아요. 하늘하늘한 거. 하늘하늘한 거. 뒷조림 위에 입는 치마? 네. 옆으로 퍼진 거? 그거 하고 발레 슈즈요. 플랫 슈즈. 평평한 거. 발레리나들이 연습할 때 신는 신발. 그걸 일상에서. 그걸 많이 했죠. 원래 발레 플랫으로 진짜 우리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오드리엣본이죠. 실제적으로 195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해가지고 패션의 아이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서 자신의 어떤 상징처럼 애용을 했던 게 저 발레 플랫입니다. 오드리엣본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있고 그 사람이 발레 플랫을 신었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선모슴의 같은 남자애들을 얘기할 때 톰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개념의 톤앤매너 그 느낌을 처음으로 연출했던 여자가 될 사람이거든요. 발레 플랫을 남자처럼 소화해버린 거야? 네. 그렇게 있는 거.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사실은 발레 플랫을 딱 신으면 사실은 실용적이고 편해요. 그런데 미우미우는 사실 기본적인 이런 옷들을 되게 재미있게 비튼다고 할까요? 그런 유쾌함이 있어요. 프라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네. 프라다는 성숙한 여성을 위한 옷이고 규칙적이고 사회 안에서 자기만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옷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93년에 뮤지아 프라다가 이 미우미우를 만든 건 딴 게 아니라 그런데 젊은 시절 진짜 20대. 20대면 몇 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1968년에서 78년. 이 10년입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소유사태 파워 여성운동 이런 걸로. 가장 과격한 68 혁명의 봉고지 중에 하나였죠. 이탈리아가. 그런 걸 보고 살았으니 공산당에 가입을 했었겠죠. 그때 20대를 보낸 이 양반이 성공하고 나서 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그때의 소녀 나 아직도 살아있어. 어린 시절 나의 애칭이기도 했고 꿈속에서 나를 대신해 주는 자아 같은 존재. 그 젊은 날 내가 입고 싶었던 옷들의 느낌을 라인으로 발표한 게 뮤뮤예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누구나 자기 안에 소년소녀가 살아있죠. 그렇죠. 세상의 관심이나 룰에 익숙해지지 않은 타고난 그대로의 천둥. 천둥 월급생이. 재미와 본능을 따르는 이런 나 자신. 그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가 프라다를 성공시켜놓고 나는 그 시절에 갈구하던 패션을 하고 싶어. 하고 싶다. 해서 세컨브랜드를 만든 거구나. 세컨브랜드가 낫죠. 디퓨젼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방향제야? 확산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뮤치아프라다는 그 표현을 절대로 안 써요. 너무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이건 확산이라고 디퓨젼라인이라고 인터뷰에서 항상 물어보는데 기자들이. 그때마다 아니라고. 알마니는 그렇게 전형적으로 조지 알마니가 있고 나이가 좀 젊은 엠프리 알마니가 있고 20대들은 알마니 익스첸지로 살아. 그런데 그 톤의 매너가 쭉 일관되죠. 그 디자인 적체성이. 그런데 얘는 아니야 우리는. 완전. 우리는 다른 거야. 발상의 방식부터가 다르고 꿈꾸는 여성상 자체가 아예 다르다. 꿈꾸는 여성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1968년 프랑스의 68혁명의 여파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항상 뮤치아프라다는 미우미우를 얘기할 때 젊은 시절 우리로 치면 투쟁하던 그 시절에 뮤치아가 젊은 날에 이런 거 막 던지는 거. 뮤치아프라다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는 걔네 브랜드에서 나오는 옷들의 공통적인 어떤 미학적인 느낌이나 이런 걸 주로 많이 얘기해요. 그 영감이 어디에서 나왔냐. 일반 복식사를 한 사람들은 예쁜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뮤치아프라다는 분명히 있거든요. 60년대의 이탈리아. 68에서 78년까지. 그때는 노조운동 엄청나게. 노조운동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74년에 낙태금지. 그렇죠. 성과 관련된 것. 거기에 관련된 자율 낙태운동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잖아요. 여성들이. 여성들도 저항하고 노동자들도 저항하고. 그렇죠. 대학생들도 저항하고. 그렇죠. 그때는 모든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모든 권위에 도전했죠.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개판인데 돈만 올려받으려고 하니까 임차인들이. 모여서 거기를 점거해버리지. 엄청나게 과격해서 지금 기준으로는. 프라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70년 다 나의 친구는 라디오였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해적방송이 유행했죠. 해적방송 맞아요. 내가 이 얘기 나오기를 기다렸어. 1970년대에 자유라디오운동이라는 게 있었더만요.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었어요. 미국의 영화 중에 왜 볼륨을 높여라 있잖아요. 단파방송으로 해적방송들을 많이 했는데 듣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모든 권위에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주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게 하는 수단으로.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렇죠. 단파방송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거를 맨날 이렇게 끼고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뮤지아 프라다가. 그러면서 프라다가 진짜 생각하는 미우미우의 진짜 주인공은 뭐냐면. 그 68의 세례를 받은 68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감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가 프라다로는 돈은 벌었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오랫동안 선대부터 이어져 왔었던 헤리티지 전통의 어떤 틀 같은 거를 함부로 깰 수는 없었으니까. 아예 새로운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우미우가 무슨 뜻이에요? 애칭이에요. 애칭. 아. 프라다 회장의? 네. 그녀의 애칭이에요? 미우미우. 냠냠. 우리 냥이.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도 납니다. 의성어인가? 할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불렀대요. 그렇다면 의성어일 수도 있겠다. 야옹아. 그렇죠. 우리가 68에 대해서는 맨날 프랑스로만 국한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훨씬 거칠고 과격했던 게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됐다고. 맞아요. 68년이 워낙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때 정부가 되게 무능해가지고. 무능한 자파가 집권할 때예요. 참 아쉽지만. 사악한 극우가 집부강할 때도 있었고 이탈리아는. 그런데 그 시절은 무능한 자파였어요. 그래서 아예 인터뷰에서 밝혀요. 나는 68의 딸들을 생각했다. 이탈리아의 현대 페미니즘이 그때 탄생했는데. 그 딸들을 기억한다 자기는. 그렇죠. 이 68년을 겪은 젊은 여성분들이 딱 프로필이 나와요. 이탈리아에서 해방된 여성의 1세대이고. 60년대를 걸치면서 이탈리아 근대화 과정에서 성인이 됐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들이고. 그래서 이때 여자들은 거리 시위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어떤 자의식을 일깨우고. 자율성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 여성들은 여성의식들을 고향하기 위한 여성 서점 같은 것도 차리고. 여성 건강들을 체크해 주는 보건센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진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저항의 단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원형들이 다 탄생했던 거죠. 1974년에 이혼법이 국민투표로 붙여졌던 때니까. 자기가 그 시대를 탄생시켰고. 그 생각들이 현대화되는 출발점에 섰던 사람으로. 그러니까 현대 여성의 탄생인의 그 시점에 자기가 있었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맞아요. 뮤치아 프라다는 그 이념의 시대를 진짜 온 몸으로 산 여자잖아요. 지적인 낭만주의자야. 그렇죠. 지적 낭만주의자란 말 너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텔렉츄얼 위드 트위스트거든요. 정통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에 도전하는 멘탈리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미우미우에 삼았다. 그러니까 사실 미우미우는 단순하게 너무 미학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왜 탄생했는지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치열했던 시절. 그런데 그걸 거기 담아서 장사까지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절의 여성들에게 바치는 헌사와 같은 옷이야. 그녀들에게 나는 이런 옷을 입히고 싶어. 나는 이런 옷을 입히고 싶어. 그 마인드가 맞죠. 미우미우를 공부하려고 브랜드를 파다 보니까 이탈리아 현대사를 다 읽게 되는 제일 재밌었던 게 1968년의 뒤를 이어서 69년을 아예 제목을 붙여놨더군요. 뜨거운 가을이라고. 우리 서울에 본 붙이듯이. 서울에 본 붙이듯이요. 뜨거운 가을이었는데 공장 점거도 하고 이래서 좌파들이 너무 미워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짓이 1969년 우리로 치면 농협 중앙지점이 되겠죠. 농협 지점에 8km짜리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18명이 죽는 88명이 중상해를 입는 사건이 났는데. 요거를 좌파가 했다고 뒤집어 씌웠다더구만요. 제가 1995년도에 연극 한 편을 출연한 게 있었는데 그게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494라는 연극이에요. 이게 이탈리아의 작가 다리오포라고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의 작품이 지금 이 사건. 좌파의 테러리스트가 자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취조를 받다가 창문을 열고 검찰청에서 뛰어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습니다. 뛰어내린 게 아니라 던진 것 같다. 그렇죠. 자살을 당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래놓고 다 뒤집어 씌웠는데 이후에 밝혀졌죠. 극우파에 테러리스트들하고 정부 측 인사들하고 조율이 있었고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일부러 시킨 게 뒤에 밝혀졌었죠. 그런 집회들을 주도하는 좌파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극우를 프락치로 써가지고 조작하려고 했다. 고한 사건이네. 네. 맞아요. 최근에 홍콩에서요. 1년도 안 됐어요. 홍콩에서 이 작품을 올리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의 탄압 아래 무대에 올리지를 못한 채 홍콩 사람들은 딱 거기에 감정이입하겠죠. 그런 거죠. 요즘이나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을 겪고 있는 거고.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절을 겪고 있는 거고. 아니 왜 70년대가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 만든 브랜드예요. 1993년입니다. 나이를 한참 먹고 나서 만드는 거네. 브라탈을 성공시켜 나서 만든 거네. 성공을 했지만 자기 안에 있었던 젊은 날의 모습을 복원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옷을 하지. 무슨 옷이야. 2022년 이거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복부가 굉장히 많이 노출됐는데. 언더부비라고 그러던가 이거. 가슴 아래쪽하고 복부 상당 부분이 개방되어 있네요. 개방되어. 이걸로 대박이 납니다. 젊은 애들이 너무 경쾌하게 잘 입었던 거예요. 상의 하의가 굉장히 멀리서로 헤어져 있네. 헤어져 있죠. 그렇죠. 굉장히 헤어져 있어. 팬티라인을 바꾸러 꺼냈네. 난리 얻었습니다. 이 패션이 한때 유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입어요. 이게 미묘 패션이다. 그렇죠. 이 양말들 신발 이렇게. 발레하면 항상 워버라고 해서 이 발목이랑 이. 쪼글쪼글한 양말. 그렇죠. 신는 거 여기에다가 이 발레 플랫을 신어가지고. 이 발레 신발 같은 걸 진짜로 그냥 씻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애들이. 좋아 보이네. 좋아 보여. 과감하네. 되게 편해요. 그럼 이런 거 말고 또 뭘 했어요? 사실은 미우미우는요. 레이디를 위한 옷들은 아니잖아요. 사모님을 위한 옷은 아니에요. 걸리시하다. 소녀답다. 소녀스럽다. 그런데 이 표현이 긍정적인 뜻이별로. 아니지. 아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다 이런 느낌이죠.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섞여있는 말이잖아요. 유화적이고 다루기 쉽고 이런 의미도 담겨있지. 그러기도 없고 좀 찰떡선이 없고. 그렇죠. 미우미우가 할아버지한테 이 교육을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담겨있는 어떤 부정적 함의를 미우미우를 통해서 뒤바꾸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전복치고 싶었죠. 그렇죠. 그런 전복적 상상력들이 담겨있죠. 물론 미우미우가 그렇다고 해서 싼틴하게 막 이런 걸 입는 옷은 아닙니다. 사실은 미우미우는 영국의 예비학교 다닌 애들. 미국으로 치면 프랩이죠. 프레퍼러트리 스쿨을 다니는 애들. 걔들이 입은 고급 의상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이제 동부 8대 아이비리그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옷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비학교를 다닌다는 애들은 집이 부자고. 들어붙이면 기족이. 그렇죠. 내가 그 정도의 어떤 양육 상태를 갖고 있는 애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영국식 표현이 있습니다. 슬로원 광장을. 슬로원 스퀘어. 예. 스쿨어를 다니는 여자애들. 슬로원 레인저라고 그랬어요. 아. 이건 슬로원 스퀘어를 가본 사람은 금방. 그 감정을 알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언어로 나도 설명하기가. 우리나라 청담동 거리 같은 게 쫙 이어져 있고.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플렉십 스토어 같은 게 굉장히 차분한 디자인으로 있죠. 그거 사실은 부촌이잖아요. 부촌이죠. 거기에서 자랐던 애가 누구이냐면 다이애너 황태잡이였잖아요. 이 룩을 되게 많이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원 레인저라는 건. 미우미우가 또 동시에. 그렇죠. 귀족적이면서도 이 다이애너 비는 고분고분하지는 않았잖아요. 귀족적이지만 자의식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 여성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위드 소재의 바지라든가 굵은 벨트. 벨트가 되게 굵어요. 다이애너 비가 그때 입었던 옷을 지금 보면 여성적인 것도 있지만 되게 남성적인. 되게 보이시예요. 맞아요. 남성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은근히 멋있어요. 초록색을 입었는데 저렇게 예쁘나. 내가 입으면 되게 붕 뜨는데 컬러가. 왜 이렇게 예쁘나.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땡겨왔다. 네. 한쪽에서는 발레복장 같은 거. 그걸 재해석하기도 했지만. 껄리시한 거. 한쪽에서는 영국 귀족 여성들 중에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독립적인 여성. 다이애너 같은 자의식 있는 그녀를 롤모델로 데려오는 패션도 있었다. 미우미우가 이제 70대 넘었잖아요. 그 나이가 돼서 자신의 젊은 날을 후술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념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사람들. 뮤지아프라더도 그 시대를 살았고 이념이라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리요. 회의도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정말 이념으로 표방하는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사회를 변혁하고 바꾸고 이끌어가는 힘이 있나. 이것들이 많이 퇴색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이데올로기는 현대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미술품에 담겨있는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대의 이념은 이제 좌우가 아니라 예술에 있다. 예술이다. 이 사람이 하니까 그럴 듯하다. 그렇죠. 미우미우는 옷도 중요하지만 그 옷을 홍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그 전체 홍보 체질을 한번 보는 게 참 놀라워요. 어떻게 해요. 미우미우를 하나의 이념처럼 퍼뜨리기 위해서 룩북 만드는데 돈 많이 안 써요. 패션 영화를 만들어요. 단편 영화를 만드는데 단편 영화의 모든 연출자가 여성이에요. 여성의 시선으로 미우미우를 재해석하고 현대적인 여성의 삶을 다시 풀어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거죠. 여성에게 있어서 주체가 된다는 건 뭐지? 미우미우가 돈을 내서 여성 감독에게 미우미우 관점에서 해석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뮤지어 프라더는 매력적인 여자는 역시 지성이다. 인텔렉트 해야 된다. 이런 당당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패션이라는 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요. 이거는 서사가 담겨야 돼서 패션 필름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젖게 하는 거. 독특하다. 그다음에 미우치 않은 썸모 리드라고 해서. 도서 목록? 네. 도서 목록을 꼭 만들어서 자기 매장을 온 사람들한테 책 세 권 중에 두 권을 선물을 하는. 그런데 그 책들이 죽여져요. 6, 8의 딸들을 한마디로 태그라인을 만약에 만든다면 책 읽는 여자는 시크하다예요. 나는 안 되겠네. 책을 안 읽어가지고. 70년대 이 공간 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도시의 유휴 공간을 차지하고 투쟁을 외쳤던 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은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정말 여성들의 자의식을 고향하기 위한 센터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70년대 도시의 유휴 공간들을 내가 점유해서 새롭게 문화적으로 변화시키듯이 이 사람은 뭘 했느냐. 신문 가판대를 점유해요. 책 읽기 위한 프로그램 가판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책을 준다고? 네. 책을 준 거죠. 올해 6월에 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 나는 그냥 과거에 대한 헌사, 추억에 보내는 편지 같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6, 8 혁명을 패션으로 이어가고 있네. 맞아요. 방식을 바꿔서 이어가고 있어. 그 방식을 굉장히 세련되게. 6, 8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6, 8은 이어진다 이거네. 그러면서 떼도를 벌고. 이 사람이 그때 나눠준 책들도 번역이 지금 한 번만 돼 있어요. 제인 오스틴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썼던 소설입니다. 설득이라는 소설이 있죠. 사회적 관습과 예절에 쩌들어져 있는 사회에서 여성이 내면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과정. 여성으로서의 완성 같은 걸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나머지 두 소설들은 쿠바 독립전쟁의 영웅의 손녀가 있더만요. 알바데 체스페데스라는 사람이 쓴 금지된 노트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재밌는 게 자기가 일기를 쓰면 그 다음날 그 일이 실현되는 거. 그런 내용을 다 씁니다.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자의식을 가진 여자들이 되어라. 세 번째 책은 뭐예요? 소설 제목이 음원이에요. 여성인데 이탈리아 최초의 페미니즘 소설이랍니다. 시빌라 알레라모라고 하는 이분이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갔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얘기들인데 자기의 얘기를 쓰면서 19세기 중후반에 이탈리아 여자들의 삶들을 다룬 책이라고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을 미우미우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룩북이나 팜플렛 대신에 이런 책을 나눠줬다고. 자의식을 퍼뜨리는 하나의 방식 아닐까요? 미우미우에 갔다 오게 되면 미우미우가 추구하는 세계가 어떤 건지 확 느껴지겠네요. 알죠. 프라다 회장이 나의 소녀는 아직도 죽지 않았어. 이거를 미우미우로 말하고 있는 육파를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네 계속. 70대와 넘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걸 표현하고 그걸 옷으로 재현을 해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남다른 어떤 정신성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봐요. 그게 먹힌 거죠. 네. 잘했네.